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에코프로 등 2차전지주 외에 기대되는 특징주, 유망주 내에서 종목 탑10을 꼽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죠. 리워드 홀딕스 김성훈 이사와 오늘 최영도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들어가기 앞서서 이 에코프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전날 한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로 인해서 어제만 고점 대비 한 17% 넘게 빠졌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만 해도 10% 넘게 빠졌다가 낙폭을 만회해서 상승 전환을 했는데 현재는 한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해요. 시장에서도 전문가들 별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김성훈 이사님, 현재 에코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대부분 개인분들께서 어제 나왔었던 리포트의 매도 의견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2차전지 ETF 쪽에서의 어떤 순환비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말해서 ETF에서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격에 대한 부분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꼭 그런 리포트가 아니었더라도 매도는 어쩌고 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밀류에이션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리포트의 내용을 보시더라도 좀 의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게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밀류에이션이 적당할 수도 있고요. 쌀 수도 있고요. 누구가 볼 때는 비쌀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중립적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2차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좀 중립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오히려 대안의 어떤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최흥동 파트너님도 지금 에코프로 중립적인 의견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그렇게 극히 적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화요일 날 11일이죠. 실적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사이의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주가가 50만 원대, 45만 원대에서 80만 원대까지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실적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모멘텀이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너무나 가득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다 투영이 된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들도 좀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좀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지금 당장 찾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갈 때까지는 점진적인 행보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단기간에 좀 많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격에 대한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소화해낸다고 하게 되면 이번 달 말에 있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쪽에서 이제 얘기가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튀어올라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트레이딩에 일단은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에코프로 그리고 핫한 2차전지주 외에 그래서 과연 어떤 종목에서 우리가 기회를 엿볼 수 있을까요? 기대되는 종목 탑10 또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0위 종목 공개합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칩 붙은 종목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 텔레칩스, 칩셋미디어 그리고 넥스트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0위에 넥스트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묶이기도 하죠. LG전자에서 계속해서 전장 관련 M&A 전문가 확충에 나서면서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 부분의 M&A 지분투자 가능성과 함께 오늘 강한 움직임입니다. 여기에 인텔과 ARM의 깜짝 파트너십 체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ARM 관련주인 넥스트칩 오늘 이슈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본업의 차량용 카메라 수요 확대와 함께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AI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넥스트칩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9위 종목도 체크해볼까요? 9위는 레이입니다. 치과치료 관련주들 여전히 추세 좋죠. 레이는 오늘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고점 어디까지 높여갈까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와 함께 VBP 정책 수혜 기대 속에 올해 실적 성장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제품이라든지 계속해서 제품 영향을 확대하는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중국 임플라트 점유 2위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향 수주 증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레이. 오늘 치과치료주들 강한 흐름 속에 그 안에서 레이가 9위를 차지했네요. 바로 이어서 8위 종목은 디스플레이주 내에서 나왔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최근에 삼성, LG의 투자 기대 속에 반등 추세 타고 있죠.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시진핑 주석이 광조 공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동반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2분기부터는 OLED 소재 부문에서의 수요 회복 기대되고 있고요. 3분기에는 또 애플 아이폰에 대한 신제품, 중국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기대가 주요하게 또 작용을 하고 있죠. OLED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어가고 있고 업황 사이클, 점차 상승 사이클로 진입하는 기대감에 1분기 실적은 부진해도 그 이후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발휘를 자지했습니다. 이제 10위 넥스트 칩부터 하나하나 진단 이어가 보죠. 네, 10위는 자율주행 관련주가 꼽혔습니다. 바로 넥스트 칩인데요.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꼽혔는데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오늘만 해도 지금 8%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신규 상장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가가 13,000원인데요. 지금 공모가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의 상승은 텔레칩스의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텔레칩스의 상승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기업적으로 좀 인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좀 시장에 현재 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텔레칩스와 함께 자율주행 테마로 엮여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주의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AI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모멘텀이 다 붙어 있잖아요. 오늘 이슈는 텔레칩스의 향 훈풍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의 경쟁력이나 성장성의 기대는 좀 높지 않나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되었다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자율주행 쪽으로 지금 테마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장의 어떤 중심 자체가 2차 전지냐 아니면 바이오냐 아니면 건설, 굴삭기냐 이쪽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아직 1등주보다는 2등주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영경 파트너님은 넥스터칩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은 시장과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의 주도주 자체가 2차 전지였었는데 2차 전지 쪽에서 나왔던 물량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2차 전지를 매매를 했었던 자금 자체에 뭔가 이제 트레이딩을 진행을 시켰었을 때의 수익률의 눈높이가 과연 이제 어떤 쪽으로 맞춰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서 이제 빠져놨던 자금 자체가 약간 좀 보수적인 종목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성장성이 좀 눈에 띄는 종목군들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인데 마침 오늘 관련된 이스들이 좀 나오면서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급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전체적인 주가에 대한 위치를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저평가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단기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리고 섹터를 봤을 때는 조금 더 그 순서는 기다려야 하는 측면에서의 또 의견까지 넥스틱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9위 종목 레이입니다. 오늘 바텍도 좋고요. 레이도 좋고 그 안에서도 뭐 덴티움이라든지 디오라든지 그간 치과치료 관련한 종목들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레이가 올라왔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최영동 대표님 기대에 여전히 유효할까요? 일단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가 일단은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이 레이를 지금 막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 있나? 그러니까요. 신고가를 갱신을 했나라고 할 정도로 시장에서 별다른 얘기 없이 정말 조용한 레간자 같은 움직임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적인가요? 일단은 중국 정부의 봉쇄정치 완화라든지 그리고 치과용 임플란트 VPB에 대한 시행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두 가지 정책적인 효과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효과들과 더불어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3D 스캐너 이쪽에 대한 포지셔닝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 펀더멘터 자체를 좀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지 시장에서는 분명히 확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더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도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모두 다 2차전자의 시선이 쏠려 있다 보니까 치과 치료주들이 언제 이렇게까지 올라왔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그 부분을 더 상기시키고자 탑10 종목을 꼽아보는 거니까 치과 치료주 내에서 레이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매력도 김성훈 이사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급속도로 보급이 됐었던 시기가 2014년도에 보험급여 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그 이후에 임플란트 사용량이 7배에서 8배 정도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고요.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어떤 사례를 맞게 되는 것이겠죠. 중국이 VBP라고 하죠. 그런 정책들이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 임플란트를 검색하는 그런 빈도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는 이제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그 시술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의 어떤 이런 덴티스트 관련된 사업들, 덴타 관련된 사업들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바꿔서 생각하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오히려 역발상정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위 레이까지 살펴봤고요. 8위는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최근에 OLED 사업 관련해서 많이 확대되고 있죠. 삼성까지 가세를 하면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특히나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사업 2차 전제로도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뭐 올해 OLED 산업의 경우에는 삼성 같은 경우도 10년 만에 TV 산업에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애플의 경우에도 아이패드에서 OLED를 적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노트북의 경우에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ACS 같은 대만의 유명한 노트북 업체들도 전부 다 패널을 OLED로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OLED 산업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가 턴어라운드가 되는 한 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중심에 소재의 타피라고 할 수 있죠. 이 이녹스 첨단 소재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상반기의 숫자는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숫자부터 지킬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이 이녹스 첨단 소재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착실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너스로 더해진다라면 주가는 정고점을 넘겨서 충분히 5만 원 이상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OLED 같은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 삼성하고 애플이 가세를 하면서 특히나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 이 업황에 따라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용동 파트너님. 일단은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전방 기업들 쪽에서 투자 모멘턴이 나왔었을 때 상당히 관련된 종목분들이 급등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마 어제 같은 경우도 현대차 관련된 투자 모멘턴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분들이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그와 거의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녹스 첨단 소재의 1분기 실적은 아마 다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거는 알려져 있는 소식보다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찌 됐든 최근 3월 달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5천 원대를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하고 돌파를 한번 시켰던 흐름들을 좀 보자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IT 수요에 대한 뭔가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신제품이 이제 OLED 쪽에 대한 채택 이슈들도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 종목분들은 꼭 이녹스 첨단 소재가 아니더라도 OLED와 관련된 종목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온텍 JNTC 같은 종목들도 탄력적이더라고요. 이런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같이 관심 유효할까요? 저는 지금 수준에서는 덕산들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목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트레이닝 관점으로서의 관심은 좀 유효하지 않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도 상승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이 시각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와 함께 오늘도 조정받고 있죠. 하지만 어반 리튬이 두드러진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세만금 산업단지 입주를 완료하면서 2분기부터는 탄산 리튬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공장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이틀의 하락분 모두 만회한 가운데 현재 16%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최근 바이오주들의 상승도 지속되고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 백신의 부스터샷 임상 3상 시험에서 안정성을 확인했다 공시하면서 오랜만에 거래량 급증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한 양봉 그려가면서 현재도 8%의 상승 지켜가고 있습니다. 또 엔터주들과 함께 오늘 게임주들도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위메이드가 27일 신작 나이트크로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시장 1위 할 자신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올해 흑자전에는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주 처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현재 6%까지 오름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후중 씨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주 외에 우리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종목 탑10 7위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들 흐름 좋죠. 7위는 JYP 엔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이브의 지민 등 K-POP 가수들이 연이어서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좋은 성장을 거두면서 엔터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엔터사대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K-POP 전반의 증권사 비중 확대 의견의 분위기를 다시 타고 있는데요. JYP 엔터 신곡가 행진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1분기 호실적 기대되고 있고요. 2분기에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니버설 뮤직과 합작한 미국 걸그룹 데뷔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런 모멘텀을 주목하자 하나증권에서는 엔터사 내의 최선호주로 제시한 JYP 엔터가 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6위 종목도 찾아보죠. 6위는 AI 의료 관련주 뷰노가 자제했네요. 루닉과 뷰노 함께 주목을 받고 있죠. AI 기반의 의료기기 솔루션 업체 뷰노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최근에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뷰노 메카드 딥카스에 이런 모멘텀 부각되고 있고요. 올해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뇌 MRI 판독 솔루션, 딥브라인 등 제품이 올해 미국 FDA 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라는 계획과 함께 꾸준한 성장 기대가 나오고 있는 뷰노. 지금 심정지 솔루션 딥카스의 수주 증가와 함께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을 높여간 가운데 추가 상승의 힘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6위는 뷰노가 차지했네요. 계속해서 7위 종목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는 JYP 엔터입니다. 우리 하이브도 증권가에서 최선호주로 제시하기도 했고요. JYP도 나왔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큐브 엔터가 우리 또 엔터 1등이었잖아요. 엔터주는 다 좋은가 봐요. 최영동 파트너님.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이슈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CPI가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경기 위축이라든지 경기 불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일단은 오늘 지하에 10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JYP로 포함한 엔터주들에 대한 강세로 전환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중에서도 JYP가 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꾸준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연령대를 통틀어가지고 인기 있는 걸그룹들이라든지 보이그룹들을 지금 보유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견조함이 상당 부분 시장에서는 안정감을 좀 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 남자 그리고 중국 쪽으로도 봤었을 때 보이그룹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미국 여자 걸그룹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K컨텐츠 그리고 K팝 이쪽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궁금함들이 불안감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대감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나라 보이그룹의 한 멤버가 또 빌보드 탑백의 1위를 기록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현실화 시켜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계속적인 상승 질주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리포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하나의 프로젝트마다 5천억 이상의 매출 부분들도 계산을 하시면서 지금 이 JYP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좀 현실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아마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상승 그름들 그려가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의사께서는 YG 엔터를 관심주로 말씀해 주신 바 있고 또 큐브 엔터도 긍정적인 방향을 짚어주셨잖아요. JYP 엔터도 같은 흐름 기대하세요? 맞습니다. JYP 엔터는 모범생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일단 엔터주의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아이들이 이쪽으로 돈을 쓰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실적도 워낙에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K-POP이라는 이 영역 자체가 대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미국, 중국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K-POP을 대체를 할 수 있는 어떤 회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하나, 중국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공연을 허가하기로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연은 시작도 안 했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증권사들이 전망한 컨센서스가 있는데 이 컨센서스를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되었든 간에 엔터사들의 경우에는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하나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의료 AI 관련 주저, 뷰노인데요. 올 들어서 상당히 많이 상승하기는 했어요. 거의 3배 가까이 오르기는 했는데 지금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3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아직 3천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 최근에 기관 수급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최근에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의료기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루닛, 뷰노, 그리고 LNC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오늘 메디톡스가 다시 한 번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라이센스 아웃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뷰노 같은 경우는 AI를 이용해서 심정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탈피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세 자릿수의 영업 이익을 기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좀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관들의 빠른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세 자릿수의 영업 이익에 꽂힌다라고 한다면 목표 시가총견 5천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흥동 파트너님도 뷰노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일단은 뷰노 같은 경우는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AI와 관련된 산업들 자체가 지금은 일단은 한 차례 정도 바람이 불었다가 시각하는 모습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상업 자체가 단기간에 1분기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시장에 올 한 해 영향을 계속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안에서 AI와 관련된 의료 쪽으로 뷰노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생체 신호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빠르게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아마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병원까지 확장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로 주가에 대한 상승 구간들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아마 되게 짧게 보시게 되면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앞서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총 자체도 상당히 좀 낮아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제 막 직종 고점을 좀 돌파라는 시점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 가지시기보다는 오히려 눌림을 통해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10위부터 6위까지 종목들 쭉 살펴봤는데요. 10위 넥스트 칩부터 6위 뷰노까지 투자 포인트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10위 뷰노까지 투자 포인트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차 전지주 외해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기대주 창의 종목군들 남겨두고 있습니다. 5위 종목도 바로 확인해보죠. 5위는 DDR5 관련주입니다. TLB가 올라와 있네요. 반등 시동 거는 걸까요? 1분기 실적은 사실 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 2분기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라는 분석입니다. IT 기업의 타일 중국화 반사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고부가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특히 DDR5 전환 가속화에 대한 그 수의 기대감이 높은 TLB입니다.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점차 반도체 출하량이 회복해가고 있고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 개선 전망과 함께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시각으로 좀 변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TLB 장 초반 대비로는 시장 힘 빠질 때 좀 같이 상승폭을 축소하고는 있습니다만 기대감은 지금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4위 종목도 체크해봅니다. 4위는 차트가 참 예쁜 종목이죠. 바로 CJ입니다. 지주사 내에서도 유독 강하게 올라서면서 신고가를 격신한 CJ, 올리브영의 상장 기대가 계속해서 주가 고점을 높이고 있죠. 이 올리브영의 가치를 감안을 했을 때 저평가라는 분석과 함께 계열사 실적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고점 어디까지 높여갈 수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도 올리브영 가치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도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 얼마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바로 이어서 3위 종목도 꺼내봅니다. 3위는 아픈 손가락 기판주에서 나왔습니다. 대덕전자 이제 좀 가줘야죠. 1분기 실적은 역시 부진하나 FCBG의 신규 가동으로 추가 매출 2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특히나 가시적인 수익성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AI에 대한 그 훈풍도 기대되고 있는 대덕전자 중장기 성장 모멘텀 주목해봐도 될까요? 향후 AI 시장 확대에 따른 빅테이터 처리 관련해서 비메모리한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고요. 전장 시장에 대한 이런 성장으로 향후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전장 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수익 구조 개선에 대한 전망과 함께 과연 대덕전자 올해 반등의 힘 믿어봐도 될까요? 3위는 대덕전자가 자지했습니다. 5위 종목부터 이제 진단 또 해보도록 하죠. 네, 5위는 DDR5 관련 주죠. TLB입니다.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좋지 않은데 이 DDR5를 비롯해서 이 차세대 DLM 기술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T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최영동 파트너님. 네, 일단은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비해서는 TLB의 주가는 상당히 좀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차트륨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 6천 원대에서 현재 지금 2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단기 입형 자체가 장기 입형 자체를 다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른 골든크로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을 상당히 좀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1분기 실적 자체가 아예 안 좋게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감산 전략이 새롭게 시장에 좀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DDR5 시장에 대한 개화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 실적 자체가 너무나 낮게 나와버리게 되면 2분기에 대한 기재 효과를 봤었을 때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투영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1만 9천 원대 그러니까 최근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만 9천 원대 자체를 하향인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메모리 모듈을 중심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2분기뿐만 아니고 오히려 하반기에 조금 더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횡보되는 기간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지셔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이사님도 이 TLB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시나요? 네, TLB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소부장 업체들의 경우에는 지금의 주가 수준의 경우에는 접근하시기에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IT 소부장 쪽보다는 다른 쪽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은 1, 2분기 실적 시즌을 분명히 맞이를 할 수밖에 없고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는 있겠지만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겠죠. 그 얘기는 주가의 탄력 자체가 우리의 기대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한 것보다는 밀릴 때 오히려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IT가 탄력을 붙는 구간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으로 좀 추격 매수라는 그런 전략을 한번 가져가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차전지주 외에 그 기대를 엿본 중 IT와 바이오헬스케어가 또 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4위는 근데 또 개별주 안에서 CJ가 차지를 했는데요. CJ는 지주사 내에서도 올리브영 상장 기대 때문에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은 의사님,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네, CJ는 제가 이번에 중국분들이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면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거에는 2014, 15년도에는 중국분들이 많이 돌아보셨을 때는 화장품을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화장품 주식들이 그렇게 많이 뻗지를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올리브영을 가보시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동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거의 매출이 30배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브영의 가치를 최대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계 구도의 핵심이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CJ 올리브영의 가치가 커진다 한다면은 CJ의 주가는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CJ의 주가가 2014, 15년도에 30만 원을 찍고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CJ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2022년도 작년에는 역대 체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일부러 눌렀다라는 표현이 맞다라고도 생각을 들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CJ의 주가는 지금 10만 원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보여주기 때문에 중국 소비의 최대 수혜주로서, 임바운드의 수혜주로서 CJ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리브영 상장에 대한 계획, 그 절차를 같이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최영동 파트너는 CJ에 대한 기대감 어디까지 보세요? 너무 지금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이슈들이 좀 터지면서 기존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다소 좀 힘들어하는 모습 속에서 CJ의 상승 흐름들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2%대에 대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만 5천 원대까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 자체도 다소 조금 힘이 빠지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모멘텀이 있고 확실하게 성장 스토리가 갖춰져 있는 종목군들의 수급 자체가 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리브영에 대한 성장세가 너무나 기대 이상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IPO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공표가 안 돼서 아마 기속적으로 기대감들은 좀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은 올리브영 자체가 국내 드러그스토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국내 산업 자체가 해외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스토리들이 쓰여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IPO가 진행이 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CJ가 좀 꺾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IPO 시점에서의 주가 상단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3위 살펴보도록 하죠. 3위는 대덕전자입니다. 최근에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은 사들이는 반면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조금씩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 종목입니다. 대덕전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최용동 파트너님. 일단은 대덕전자에 대한 전체적인 주가 흐름들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5위 종목으로 TLB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IT 종목군들에 대한 대다수의 위치가 거의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3월 달 말일 기점으로 해서 2만 원대를 강력하게 돌파시킨 이후에 2만 5천 원대에서 다소 지금 횡보되는 구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악재 부분들도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만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 자체, 신규 CPU 자체가 2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봤었을 때 대덕전자의 기판 수요 부분들은 증가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서 자막에도 좀 나오긴 했지만 FCBGA 관련된 내용들이 2022년도서부터 실적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향후 2025년도까지에 대한 비중 자체가 이 FCBGA 쪽으로 집중도가 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감안했었을 때 충분히 우리가 하반기에 좀 노려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좀 가져보자고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시각 자체는 조금은 이제 21선에 대한 눌림목 구간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직전 박스권의 상단입니다. 한 3만 원대까지 1차 증명폭가 그리고 손절라인 자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1차 증인 상승 이후에 눌림목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만 2천원도 잡아가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최근에 이 채찍PT라든지 이제 전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FCBGA가 확대된다 이런 예약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 김성훈 이사님도 더욱 좀 더 기대해봐도 될 거라고 보세요. 네 결국 이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FCBGA의 성장세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FCBGA의 쓰임세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 전장, 전장 한 달은 결국 자유주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 GPU. 이렇게 우리가 최근에 시장에서 핫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쪽 섹터 쪽으로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매출에 대한 어떤 증가 여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 이런 매출이 확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 현재 주가에 슬슬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초입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아까 똑같습니다. 지금 모든 IT 섹터의 주가 위치가 바닥을 하나하나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모아가신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3위 대덕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유튜브 채팅장에 시청자 의견 어떤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아름다운 홍홍님. 갑자기 로봇 투 날림이란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점심 이후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튀기 시작했죠. 바로 SK온과 현대차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소식에 유일 로보틱스가 급등하면서 함께 움직인 건데요. 바이오나 게임 같은 이렇게 쭉 쉬었던 업종들이 올라오는 만큼 AI 로봇도 시간이 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이해숙님 의견도 한번 알아볼까요? 5G랑 엮이지 말자, 골치 아프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죠. 저도 5G 뒤늦게만 아마 이번 달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전 국민이 다 써야지 주가가 가는 걸까요? 다음 인공지성님의 의견입니다. 지수가 단기 고점 찍었음, 이제 테마 순환매장이 온다. 기다리면 다 복이 오는 겨, 라고 말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지수가 단단하게 울타리를 세웠으니까 그 안에서 뽐내기를 시작할 시간이 오겠죠. 마지막 1조클럽님은 오늘 수급이 엄청 빙글빙글 도네, 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에코프로에 쏠려있던 수급이 어디 갈지 좀 노크하고 있는 장 같은데요. 오늘 시장 장 후반까지 잘 지켜보자고요. 내일도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나눌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종목 탑10 딱 두 종목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대망의 2위 종목,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죠. 바이오에서 자질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위 순위권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삼선당제야, 오늘 또 신국가를 경신하면서 강한 움직임 이어가고 있죠.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 지금도 유효할까요? 안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기대가 큽니다.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저가의 치료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 시장에서의 선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일리아의 미국 특허가 오는 6월에 만료가 됩니다.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삼선당제야. 그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2위를 차지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도 관심이 유효한지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삼천당제약이 차지했고요. 이제 대망의 1위 종목도 공개해보겠습니다. 과연 2차전지주 외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 대망의 1위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전력주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LX일렉트릭, 전반적으로 흐름 좋죠. 그 안에서도 LX일렉트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IRA 효과에 따른 축적된 수주 잔고, 판가는 인상하고 원가는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특히나 북미 시장에서의 이런 공약을 강화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되고 있고요. 전력 효율화의 핵심주로서 주목해보자. 실적 성장과 함께 52주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LX일렉트릭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위와 1위 종목도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2위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김성은 의사님, 우리 삼천당 제약 계속해서 많이 짚어봤었잖아요. 또 장대 양복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인데 지금도 여전히 관심이 유효할까요? 일단은 2차전지 섹터가 쉬어가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 어떤 대안이라고 할까요? 제2의 어떤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2차전지 이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새로운 주도 섹터가 된다면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에코프로와 같은 주도주가 나와야 되겠죠.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주도주, 대장주가 어떤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역시나 삼천당 제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최초, 전세계 두 번째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한 임상 3상을 완료했고요.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은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삼성바이오 에피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모다본지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전세계에서 최초로 일본에서 아일리아 시밀러의 퍼스트 클래스, 즉 전세계 최초 시밀러에 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캐나다, 유럽에서의 공급 계약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가총회 2조인데요. 충분히 3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주도주의 역할을 한다면 10만 원을 넘어서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5만 원까지 그 기대감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영동 파트너께서는 사실 IT 중심으로 지금 순위를 꼽아주셨잖아요. 바이오 쪽에서도 2차 현지주 이외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삼청당 제약으로 좀 긍정적으로 시가 갖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상에 대한 결과물들이 상당히 너무 긍정적으로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대한 시장 트렌드 자체가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다 그렇다고 되면 아마 에코프로의 예를 들어서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주가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 자체가 고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위치보다는 오히려 그 강도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 좀 드리기 때문에 삼청당 제약이 지금 아마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쓰려지는 그리고 삼청당 제약 자체가 미래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림 자체는 너무나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목표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 번쯤은 좀 도전해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2차전지 이외에 좀 주목할 만한 관심주들. 대망의 1위는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이제 사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점점 더 기대되는 종목인데 사실 이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예상되고 올해는 좀 해외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야기가 나와요. 최영둥 파트너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액컨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쪽에서에 대한 성장 그림들을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정적인 수주 잔고도 수주 잔고지만 지금 미국 쪽의 IRA와 관련된 수혜 부분들이 숫자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표적으로는 LG에너지 솔루션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LG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IRA, 세액공제 부분들이 한 천억 정도 영업이 잡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숫자로 잡히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결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적이 찍히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인 물량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제 최근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작년도 7월달에 대한 고점, 그리고 7월달과 8월달에 형성을 했었던 고점 자체를 최근 들어서 대양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강세를 전환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차트에 좀 녹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북미 리쇼어링 투자에 대한 송전을 거쳐서 이제 수배전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배터리 공장에 대한 투자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LX 일렉트릭에 대한 수혜로 점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급속 충전기에 대한 시장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일렉트릭화에 대한 성장 부분들이 좀 이어져야 된다고 하게 되면 동사의 충전기 사업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성장할 수 있는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다가천 그러한 기업이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이사님은 LX 일렉트릭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시나요? 네, 업황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도 현대 일렉트릭이 2023년 올해 수주 전망을 공시를 했는데요.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재료원 전기 같은 변압기 업체들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고 효성중공업, LS 같은 종목들도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IRA로 인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여러 신재생 관련 기업들이 미국 내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련된 수혜를 이런 LX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그대로 읽고 있는 것이 숫자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국은 똑같습니다. 잊혀진 섹터에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갈 곳을 찾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돈도 벌고 있고 충분히 명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떤 매수의 관점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5위부터 1위까지의 종목들 정량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2차전지 이외에 관심 가져볼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김성훈 이사, 최용동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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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